현장치 착륙 기준 리치왕과의 큰 관련성은 제가 모르겠고요 십자궁 같은 경우도 리치왕이 그 저기 그 아졸레룹 막내 그때 마지막 네임들 같은 경우는 잠깐 리치왕이 등장을 하죠 다음에 자 이거 피하고 아 이거 그 다음에 안광으로 자 긁으면서 지나가요 야 저거 너무 위다리 스컨 그 다음에 안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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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춤 쓰고 자 근접 아 이모 자 여기서 봉인된 지옥 균열이 티탄별임으로 딱 떠주면 이제 어 대박 대박 자 이렇게 어 언니가 옆에서 언니가 어 어 어 전부가 들어왔네요 전부가 자 자 이렇게 이거 그거지 야 너 그거 첨 첨 첨 첨 첨 첨 첨 첨 첨 힉 힉 힉 힉 힉 오오오오오오옹 아니요 이게 인프라도 아까 보셨지만 괜히 왔는데 아 잠시 잠깐 저기 수리 있어요 수리 수리 아 미니메 확인하길 잘했어 수리 있어요 수리 생강기 쓰고 쓸거 다 써요 칼툼 쓰고 아 가만히 있었는데 에드가 나면 아 죄송합시다 어 잠깐만 야 이거 이거 무조건 봐야 돼 이거 쿨 돌았는데 아아 저 들어간건데 아 자 이번에 자 전부 받고 야 그거 500만이나 들어오네 그게 지금 딱 도착했네요 자 다시 갑시다 어 자 그러면은 너무 많이 죽어서 일단 화장실을